메리 간다? 안녕 껌 씻고 있어? 금방 올게 하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일아 드세요 이제 저는 우체국 배달 가고요 대목을 맞이해서 혹시 모를 마스크 주문을 대비해서 코로나가 막혀서 외국에 수출 못한 예쁜 색깔들이 있으면 좀 건져보려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직도 좋고 보세요 오늘 굽힐 것들이예요 보세요 잘 나오게 하지 그리고 옷 굽힐 것들 수술 아 힘들어 어 자동차 키 안 갈 것 같다 아 미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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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안 갖고 왔어 삐빙 작전상 스톱 아이씨 any